자 가자! 저 왜냐면은 나는 마이크 잡으면 넣어놓으면 하루종일 한 20번 30번을 박수를 받네 근데 음향 따위에 앉아있는 우리 우리 저 병피디 품반은 박수 받을 일이 없네 음향 잘 보라고 박수 한번 줘 음향 좀 잘 봐도 돼 다시 한번 이것들도 있네 요 뒤에 붙이고 장 붙이는 이것들도 박수 한번 줘야 돼 진짜 됐냐? 다시 한번 차려 좋네 인사를 몇 번 하냐 내가 제일 좋은데 기분 좋은데 추는 춤이야 엉덩이를 쳐다보지 마세요 챔피언이니까 허리가 이루는다라 상처를 감아 있어 한참아 하참아 어? 하얀 비자마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거친다 가슴시 고기고기 술이 뺏어버린 양말같이 배채우시자 그새는 어디 사셨소 저금 대피에 비우시자 바람결에 지워져 가야돼 아버님의 손을 믿고 살았다 하나 더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꼼꼼한 슬픈 복종이 어머니의 관심이었소 가수들은 힘들면은 추마춤이 되잖아 우리 박선희는 온 직업을 둘러보게 해가지고 추마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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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다고 연병으로도 혈이가 아파도 온열 감기가 흘러서 춤을 춰야되니 아유 이렇게 나왔으면 이 신분아니고 엄마가 공부해를 때 공부 안했으면 공부만 있으면 이 짓거리 안해드리겠잖아 이렇게 박수할 수 있는 사람 던지자 사람 던지자 난 바가지 해치고 있어 그 생명을 같이 사셨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크래크 홀빈이 깎아붙다 슬픈 폭전이 하나님의 한숨이었어 홀빈이 깎아붙다 슬픈 폭전이 하나님의 한숨이었어 홀빈이 깎아